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우연들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28일 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통과시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람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은 그 관계가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옛날 직장 동료나 상사들을 즐겨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끌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처음에 어떤 관계로 만났냐라는 것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검사 시절의 상사와 이런 부하로 만난 겁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 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한테 윤 대통령을 설득하라든지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대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허황된 주장인 거죠. 한동훈 장관은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난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규정된 겁니다. 상사와 부하로 물론 지금은 대통령과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은 그 관계라는 것은 특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관계가 아니다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사를 모시고 그 상사와 함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상사가 80대가 되고 제가 60대가 된다고 해서 그 관계라는 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뭘 하라 뭘 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야기죠. 사람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만남을 좀 뜸하게 하거나 안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 직장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쯤 강물이 흘러간 쯤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종식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가가지고 뭡니까 술잔을 기원임해서 우리가 어땠는데 어떻게 그렇게 별로 그런 여유도 없지만 거기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사람관계는 처음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평생동안 지속이 되죠.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여러분들 한동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 28일 날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조선중앙동화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중앙일보 오피년에도 용산에 할 말할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앞에 놓인 난제들 여기도 여러분 구구절들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조건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라 이야기죠. 그 받아들이면 당신이 수평관계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동아일보에 오늘 사슬의 톱도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국부터 계획해야 이거는 또 김건희 특검법하고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여러분들 전환하는 거기에 시금석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사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앙동화 조선의 여러분들 소위 50대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여러분들 허리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자라든지 그런 갈름리스트들이 대부분 그런 논조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당정관계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잣대가 28일 날 더불당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태도 이하를 우리가 지켜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고 가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조선일보를 필두해서 모든 신문들이 뭡니까 거의 한 방향을 썼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신으로서 정치계획의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관계를 강화했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런 출범하게 된 것은 혁신위원회가 먼저 출범이 되고 그 다음에 김기현식 이런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분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의 득표율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해법으로 민요한이 이끌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겁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뜬금없이 혁신위원회가 나온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이래로 가장 여러분들 심한 조작을 한 선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37,453표를 만들어가지고 37,452표를 20개 동과 1개의 거소투표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 전부 다 전산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좀 밀어줘가지고 득표율 격차 17%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이나 윤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선거 부정의 실상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민요한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인들 가운데서 양심이 살아있고 여러분들 기계가 살아있고 사실과 진실을 바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 이런 비급함과 이런 부정직함과 이런 부정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사설이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투성인 겁니다. 왜 사실을 깔아뭉개고 다른 것을 보니까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이런 부정선거는 다 제쳐두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뭡니까 그냥 민요한이 세워서 핵신위원회 나가니까 지금 비대위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조선을 비롯해서 신문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꼭 같은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충전 여러분들 언론인들 보게 되면 칼럼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 다 뭡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쏠려 가지고 어쩜 이렇게 조선민족들은 무속성이 강한지 과학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실한지 어떻게 이런들이 이까지 나라가 오게 된 건지 부정직이 개인 차원의 문제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뭡니까 사기하고 위선과 조작과 거짓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김순덕 기자와 더불어 가지고 동아일보에 글을 좀 잘 쓰는 이기용 씨 특검 정면 돌파야 윤 성렬도 살고 한동우도 산다 핵심 이미지는 뭡니까 무조건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논평을 하는 사람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맹악하게 뭡니까 특검법 수용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과 이런 언론들이 보시게 되면 총선 후 특검론으로 해석될 소재가 큰 한 장관의 19일 특검 관련 발언을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에도 살 수 있는 길은 특검 정면 돌파다. 이 특검을 여러분도 조건부라 수용하게 되면 질질 끌고 가겠죠. 김건희 여사를 만신창으로 만들 것이고 윤 대통령은 결국은 뭡니까 탄핵의 이름 단두대위로 세우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조선일보의 치료한 법입니까 그런 사건 추적과 여러분들 과대보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타벨레피시 이런 것이 결국 만물려가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쪽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특검법 수용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입장을 분명하게 특검법을 수용해서 왜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몇 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철이 없는지 언론계의 대기자들이 특검 결과 무고함이 만천하에 입증되면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날개를 무슨 날개를 다노. 얼마나 사람들을 별건 수사과 이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겠습니까 한동훈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슬득하고 윤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게 이런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 씨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진짜 재앙으로 가는 바로 시발점이 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